쿠리코에게 알몸으로 씻겨달라고 하면 네모다 샤워하기 전에 잠깐 저희가 쓰고 있는 욕실 제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첫 번째 손이 최근에 쓰고 있는 균제 잘 쓰고 있어요 샤프 제가 쓰고 있는 샤프입니다 유튜브 댓글이 그런 게 많아서 탈방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탈방하고 예쁘지 쿠리코 클렌징 하는 거 그거 말랑감으로 좋아해서 말랑감 피로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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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아, 지금 너무나 시트로 해주는거에요. 어때? 20,000%? 20,000%? 다이어트 먹었다네. 응. 제가 시세도 썼었는데 닦아줘서 바꿔주세요. 온 더 바디? 퓨어시. 그리코. 네. 그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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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딸이 저녁이 저녁이 저녁끊어 남부대 마인멘 같다 나 어떡해 코... 코졌다 어? 코가 코졌어요 코가 커졌다는 건... 먹을까? 시켜 먹을까? 가게 사이에는 오늘 일절이지 아니 왜 그냥 물어본 거야? 왜냐면 밥은 안 먹으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잖아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생각나 이거 뽕글때 머리에도 안 먹 거야 아아! 그거 대머리 아저씨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레인슈 레인슈 요거 레인슈? 왜? 없어졌어요? 저기요 각도가 그런거잖아 아니 이거 다시 또 넣으시죠? 볼륨가 네 아 네 왜? 어? 룬이 형이 담아래? 왜? 너 왜 너무 멋있어 나의 정국이 있을까? 그냥 말자 바디가시는 쿠팡에서 산건데 서로만 사니까 이걸로 색톤을 줘서 아직도 쓰고 있어요 되지 이랄라 어? 포존스테보기 어? 포존스테보기 먹어 여여여 다운도? 사니까 먹어야지 더 배고파요 어뜨씨 이것도 해줘 네? 이것 좀 해줘 어뜨씨 어? 팔이 되게 기맀만 뭐 für운게 아니 엄청 서늘 드리자마자 네 기계차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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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무슨 시간이에요? 아니 그래 어뜨씨 팔이 아파서 진짜 못하겠어요 아 엉덩이에도 해줘 엉덩이는? 엉덩이는 해줘 아니 아니 팔이 안돼 진짜 엉덩이도 좀 해줘 아니 소위 미세미탈이잖아 세살이 있는 부분도 이런거 해요? 진짜 엉덩이 작다 저번신이 어떻게 서싸대는거야? 왜? 왜? 너 카리 하지마 크레질도 데리고 나요 계좌이자 싶어 데리고 나지 난 계좌이자 그래 그런다 마이도 해줘 아이아몬이잖아 왜? 반죽이야 내가 벨을 보면서 아이아몬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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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의 부부가 같이 입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절대 입고 안 입고 안 입고 크레콘은 안 입고 싶어 違う! 내가 듣고 있었는데 같이 입고 있는 건 그런 기분이 안 입고 지금 크레콘은 저한테 입고 있었는데 그런 기분이 안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8분간에서 안 먹는 주의자니까 아이아몬이잖아 아이아몬이잖아 뭐 도끼리를 받을까 아이아몬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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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 이게 보인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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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게 왜요? 도끼리 아니 만약에 만약에 아이아몬이잖아 아이아몬이잖아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래도 안 먹는다고 해야지 아이아몬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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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청 밝아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사람같은데 피자에 있는 사람 하하하하 한도가한테 오케이콘에 나왔다가 손짓만이 없을때 아니 지금 뭐 없잖아 추워서 그렇다고 요구르트 저게 이렇게 100kg이 되어있어? 100kg이 뭐 왜냐면 우리는 이제 히트칭이 났다잖아 꿈을 하게 되겠지 히트칭이 났으면 사람이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대는 너무 몰라 그대야? 하지만! 아니, 완전히 이거를 카메라 갖게 있으면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안내를 좀 봐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니크커브로 오카이도 시원하지 않을까? 아니, 이처로 오프로 가야할까? 잊다 것도 아님? 나 지금 혼나면 어떻게 해요? 왜 먹어? 이런데 잘해줘야지 비풀이 너무 없어졌어 아니, 이제... 와따시 갈게 아니, 아니, 저도 갈게 아니, 와따시 갈게 왜에에에에에에 추워, 어때 추워? 아니, 얘를 거라니는 뭐... 시다이 잡아, 잡아 왜와따? 왜와따? 야사시, 일본인 와이프 아이고, 저기, 불편한 곳이 있나요? 혹시? 아, 온다이구나 아, 됐어, 빨리 가 왜와따? 빨리 가 빨리 가, 와따시가 부끄러워 뭔가, 와따시가 생각했는데 진짜, 센서시지 못하는 때 정말 흥미없네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코 응? 근데 센서스로 뜯게나? 구리코에게 알몸으로 씻겨달라고 하면 춥다 테마스